롬피디님이 표정이 만남 맛있다 떠돌이 양푼님이 어때? 와 여러분 진짜 집에도 한번 해먹어 와 양푼님 감사합니다 롬피디님이 3장하고 고추장 덜 넣었네 완전 맛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해먹으세요 떠돌이 양푼님이 다시 가자 난 반대의 새님이 핫소스 넣고 캡사이신 넣고 시청자 앞에서 난 남자아이가 말도 좀 하고 하이소 떠돌이 양푼님이 이번엔 완전 센걸로 여러분 이번에는 간장까지 넣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롬피디님이 한 숟갈씩은 넣어야지 여러분 이번에 간장을 진간장으로 한번 넣어볼까요 진간장 진간장 한번 넣어볼게요 진간장에다 참기름 아 참기름 넣으면 안 돼 떠돌이 양푼님이 소금 꺼내라 소금 꺼낼게요 여러분 소금 꺼낼게요 난 반대의 새님이 시청자가 700명이나 보는데 무하는거임 천일염 꺼낼까요 아니면은 다른거 꺼낼까요 난 반대의 새님이 한 이슈 안갈거임 천일염 꺼낼까요 천일염 천일염 우리 소금 떠돌이 양푼님이 왕소금 네 양소금 이거 몇년대 소금 이거 보면은 천일염 천일염 네 천일염 동피디님이 그것도 괜찮지 난 반대의 새님이 넣을 수 있는거 다 넣어라 네 넣을 수 있는거 다 넣을게요 난 반대의 새님이 왕창 네 월 다 넣을게요 떠돌이 양푼님이 왕소금 한 숟가락 반죽에 넣어라 네 왕 김치도 같이 넣을까요 여러분 아 된장 아 된장 아까 된장 넣었지 여러분 이거 어때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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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기름 맛기름 소금 맛기름 괜찮죠 소금 맛기름 맛기름 우리 괜찮죠 소금 맛기름이랑 마늘 마늘 떠돌이 양푼님이 그건 뺐고 아 이건 빼요? 이거 맛기름 빼? 그럼 피디님이 오래된거다 이거 오래된거 난 반대의 새님이 채창중지 사랑님 멘붕 오겄네 떠돌이 양푼님이 마늘 좋다 떠돌이게 장수님이 미션 걸어라 1개씩 들어갈때 10개씩 여러분 마요네즈 언제까지 이거? 마요네즈 이거 유통계약 지났네 유통계약 지나면 안 돼 못먹는거 마요네즈 유통계약 지났어 못먹는거 2017년도에까지 이걸로 된거 난 반대의 새님이 많을까요 여러분 미션을 주십시오 미션을 줘 하나 먹는데 어떻게 하트소콜라 다트님이 세 개 쌌으니 하트소콜라 다트님이 붕어빵 하트소콜라 다트님이 세 개 가자 세 개 가자고 알았습니다 여러분 세 개 가자 세 개 세 개 세 개 가자 난 반대의 세님이 난 건빵이니 말하남 하트소콜라 다트님이 청양고추 넣고 고추장 청양고추 청양고추를 사올걸요 다음에 청양고추 사올게요 여러분 청양고추를 사와서 옆에 누가 있으면 매니저한테 시켜그네 청양고추 사오라고 할 건데 어서오세요 추천지 찾을 수 있소 우리 행복든님 어서오세요 일단 오늘 무슨 이상한 붕어빵 좀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 우리 행복든님 일단은 이거 마늘 먼저 하트소콜라 다트님이 계란 넣자 아 계란 넣자고요 계란 먼저 놓고 계란 마늘도 놓고 계란 넣고 뭐 간장도 하트소콜라 다트님이 계란에 붕어빵 이렇게 간장도 놓고 다 나와보자 하트소콜라 다트님이 토핑계란냐 토핑계란냐 여기 같이 놓을까요? 깨서? 깨서 같이 놔? 하트소콜라 다트님이 계란만 계란만 넣으라고? 계란만 여기 넣어? 계란만 하트소콜라 다트님이 계란만 계란만 그럼 계란만 여기 구워서 하라고? 계란만 넣으라고? 잠깐만 어서오세요 추천지 찾을 수 있어 계란 하트소콜라 다트님이 밀가루 붓고 아 밀가루? 행복찌개님이 붕어빵 손으로 만드냐? 아하 하트소콜라 다트님이 계란 토핑 여기 같이 놓을게요 여기 밀가루에 밀가루에 같이 계란를 놓을게요 여러분 토핑해서 계란를 같이 넣고 계란를 계란도 넣고 농PD님이 정신없다 키키읏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간장 넣을까? 간장? 여기 뭐 넣어야 되지? 이거 하나 넣을까? 아 이건 나중에 넣어야 되나? 하트소콜라 다트님이 설탕 음락 설탕? 아 설탕 없어요 간장 넣을게요 여러분 간장 간장 넣고 행복찌개님이 농맨이 이방에 웬일이야 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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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고 떠돌이 양푸님이 열 개당 미션 간장 넣었습니다 여러분 간장 이거 들어갑니다 간장 들어 가고 농PD님이 행복 누나 아잉 아잉 그 다음 소금 소금 들어 소금 소금도 여기 소금을 여기 착 이렇게 넣어 놓고 떠돌이 양푸님이 붕어빵 만들기 시청자 레시피입니다 행복찌개님이 농맨 오랜만에 소금도 넣고 이거 으깨서 놔야 되나? 네 일단 소금 소금 났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 넣냐면 저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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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쌀 우리 쌀로 우리 고추로 만든 고춧가루 고춧가루도 넣고 고춧가루 제가 먹을 거 만들고 있어요 그 다음 뭐 넣어야 돼? 아까 된장? 고추장? 떠돌이 양푸님이 미션 받아서 넣는 거냐? 우리 여러분 뭐 넣을까요 뭐? 미션 뭐 뭐 넣을까? 뭐 뭐 넣으면 될까? 된장? 고추장? 어? 뭐 뭐 넣어야 돼? 미션 여러분 미션 미션 가자 일단은 떠돌이 양푸님이 10개당 미션 줄 거야 10개당 미션이요? 에에 우리 어떻게 이렇게 뭐 그 다음 뭐 넣죠? 우리 미션 미션 할 순 없나요? 근데 지금 이렇게 지금 이렇게 됐거든요 지금 간장 넣고 이렇게 돼서 그 다음에 뭐 넣어야 되지? 아까 이거 안 넣었죠? 그 다음에 저 뭐냐 이거 마늘 여러분 마늘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우리 행복둥이 고맙습니다 하트수쿨라 다트님이 행복둥이 고맙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해서 하트수쿨라 다트님이 근익 오래됐나요? 행복지기님이 제대로 만들어야지 아 아까 제대로 만들어서 먹었는데 그 아까 우리 누님 아까 제대로 만들어서 먹었는데 어 그 좀 다양한 레시피로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지금 또 만들어서 아까 두 개 제대로 만들어서 먹었어요 두 개 또 만들어서 먹어보자 해서 지금 만들어서 떠돌이 양푸님이 시청자 레시피입니다 일단은 아까 마늘까지 넣었잖아 마늘까지 넣었고 마늘 있는 거 다 넣을까요? 마늘 있는 거 그냥 다 넣자 우리 마늘 그냥 다 넣어버리고 마늘 다 넣자 다 넣자 마늘 다 넣어버리고 그 다음에 아까 뭐 없지? 된장? 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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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쌈장 여기 쌈장 떠돌이 양푸님이 그거 먹을 수 있겠냐? 아 먹을 수 있죠 먹을 수 있죠 난 반대일세님이 방송 컨셉 이거 먹으면 어떡해 미션 가죽 먹으면 이거 미션 가는 겁니까? 어? 농피디님이 간보자 간보자고요? 하트소쿨라 다트님이 판모파타름큐 우와 완전 맛있어 우와 우와 야 최고 최고 완전 맛있어 여러분 완전 맛있어 야 이거 어서오세요 추천질 차질 주의소 이거는 정말 농피디님이 소금 좀 더 넣어야겠지 소금 좀 더 넣어놔야 되라고? 알았어요 소금 더 넣어놔 농피디님 이거 농피디님 예산의 땅을 뺏어버려야 돼 저거 예산 땅을 뺏어버릴 거야 농피디님 예산 땅 뺏어버린다 내가 자 넣을 거 같아 농피디님이 간이 안 맞는 거 같아 아까 고추장 안 넣었죠 고추장 아 고추장 한 넣었죠 고추장이 아까 잘 안 돼서 자 고추장까지 행복지기님이 맘대로 하고 난 갈랜다 수고해 농맨두 아 예 우리 누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누님 저녁 식사는 주셨나요 난 반대일세님이 마음대로 저녁 식사 드셨어요 우리 누님 난 반대일세님이 한큐 예 농피디님이 행복노님 또 봬요 우리 행복노님 너무 고맙습니다 일단은 떠돌이 양푸님이 너무 반죽이 신 고운 것 같아 고운 것 같다고요? 왜요 이 정도면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요 여러분 이거 좀 이거 으깨서 넣을까 이거 난 반대일세님이 열혈이 가시면 안 되는데 떠돌이 양푸님이 설탕 2스푼 넣어라 난 반대일세님이 설탕이 이후 파트 소클라 다트님이 판모파탈음표이니 다시 해야되나 설탕이 없어요 설탕 여러분 지금 이거 이렇게 되고 있어 지금 이거 이거 봐 이거 지금 이 모양이야 이 모양 와 와 냄새가 죽인다 죽여 여러분 이제 떠돌이 양푸님이 맛있겠다 맛있겠죠? 녹게요 여러분 야아 기가 막히다 기가 막히다 기가 막히다 기가 막히다 기가 막히다 기가 막히다 두 개 다 해야 되나요 여러분 두 개 다 해야 돼 하나만 할까? 두 개 한번 다 해? 마라 두 개 한번 다 해? 떠돌이 양푸님이 몇 개 만들겠냐 몇 개 더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몇 개 더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네 개는 만들 것 같아요 네 개 네 네 개는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4개 네 개는 만들고 일단 이렇게 해서 한번 덮어 볼까요 떠돌이 양푸님이 한 개당 50개 걸게 한 개당 50개 걸는다고요? 진짜요? 한 개당 50개면 난 반대일세님이 아 반대일세님이 한 개당 50개 한 개당 50개 반대일세님이 한 개당 50개 준다고? 알았어 반대일세님 팬가입 가자 가자 여러분 반죽이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반죽이 이렇게 많이 나왔어 난 반대일세님이 풍으로 갈건지 콘텐츠로 갈건지 결정하시오 뭘로 할건지 떠돌이 양푸님이 지 멋대로 해석해버려 난 반대일세님이 컨텐츠 콘텐츠로 가야죠 콘텐츠 콘텐츠로 가야죠 떠돌이 양푸님이 키키키 이거 누가 수지 이거 누가 먹습니까? 수지 이거 팔았다가 욕 처먹고 나 감옥 간다고 난 반대일세님이 풍을 원하면 탈락 풍을 원하면 탈락이라고 이게? 그럼 뭐야?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노릇노릇하게 지금 동피디님이 맛있는 냄새난다 맛있는 냄새나죠? 와 맛있는 냄새나도 맛있는 냄새난다 지금 나도 와 진짜 맛있는 냄새난다 완전 와 이거 보세요 이거 난 반대일세님이 캡사이신에 핫솟을 넣은 거 드시면 인증 안없는 거 아니 저 뭐냐 뭐 넣었잖아 이거 소 이거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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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었잖아 아니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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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서 오세요 추천지 찾으수 있어 어서 오세요 헥? 이거 탔다 망했다 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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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세게 했나 타버렸네 망했다 어서오세요 추천지 찾을 수 있어 망했다 망했다 이거 뭐야 난 반대 일자님이 연탄이다 이거 완전 타버렸네 이거 너무한데 이거 연탄이 연탄도 아니거나 연탄이야 이거 뭐야 이거 다 타버렸네 여러분 이거는 이거는 좀 뭐하자 어서오세요 추천지 찾을 수 있어 너무 타서 다른 걸로 하자 이건 일단 여기 놔두고 저거 너무했다 난 반대 일자님이 내가 4시간을 기다렸는데 리을려고 4시간 기다렸다 여러분 너무 힘내 탔어 너무 타버리니까 불 조절을 좀 잘 해야 되겠어 불 조절을 롱 PD님이 일부러 태웠구만 불 조절을 와 이거 어떻게 먹... 맛있게 나 혼자 먹어서 어떡하니... 여러분 미안해요 저 혼자 맛있는 거 먹어서... 어떻게 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어떡해 나 혼자 맛있는 거 먹어서.\ 어떡해erson 미안합니다 여러분 롱 PD님이 성화음 나왔구만 여러분 미안합니다 맛있는 거 혼자 먹어서 미안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불을 약하게 할게 약하게 해서 농피디님이 아니야 혼자 먹어도 돼요 아 혼자 먹어도 돼? 아 미안해서 그렇지 아니 이거 맛있는 거 이렇게 맛있게 어서오세요 추천지 찾을 수 있어 이렇게 맛있게 해왔는데 여러분 나 혼자 먹기엔 미안하잖아 맞죠? 안 그래요? 맞죠 이렇게 맛있는 떠돌이 양푼님이 너 혼자 다 먹어 아 그래요? 아 저 혼자 다 먹어요? 아 나눠주고 싶은데 어서오세요 추천지 찾을 수 있어 나눠주고 싶은데 뭐해 이거 여러분 잠깐만요 이게 좀 옆으로 빠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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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오세요 추천지 찾을 수 있어 아 어서오세요 아 맛있는 거 혼자 먹어서 어떡하냐 떠돌이 양푼님이 먹고 싶지만 참을게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그랬어요? 우리 형님 그랬어요? 아 맛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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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 태웠네 연탄도 아니고 잠을 또 타냐 아 일단은 우리 여러분 이거 먹죠 농피디님이 자꾸 태우노 일부러 아 일단 먹을게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는 그냥 먹을게요 왜냐하면 난 반대일세님이 CJFT 떠돌이 양푼님이 먹기 싫어서 일부러 타오는구만 아냐아냐아냐 난 반대일세님이 철수 이거 먹어야 돼 먹어야 돼 어쩔 수가 없어 이거 먹어야 돼 이거는 먹어야 돼 이거는 떠돌이게 장수님이 난 반대일세 주울 꽁치 CJFT CJFT 여러분 먹어야 돼 저거 너무 타도 어쩔 수 없어 먹어야 돼 타도 먹어야 될 거 같아 롬피디님이 붕어빵이 맘에 안들어서 봐야겠다 뭘 맘에 안들어 뭘 맘에 안들어 뭘 맘에 안들어 이리 agree 롬피디님이 보기 롬피 롬피디